안녕하세요. 어썸기타입니다. 항상 어썸기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썸기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취미기타의 대중화를 목표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어느정도 이뤄냈다는 판단 하에 어썸기타는 더 발전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취미기타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강좌 채널이 아닌 기타에 관심이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방면으로 기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타 전문 채널로 탈바꿈해보려 합니다. 어썸크루라는 전문 기타팀을 만들었습니다. 크루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전문적인 음악을 대중들이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교집합을 만들고 아티스트들과 대중들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면서 음악씬의 새로운 문화 창출, 연주, 금연, 살룸 등의 문화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 어썸기타가 취미기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듯 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어썸기타를 구족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의 새로운 시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